너무 예쁘지 않나요? 구독자 여러분! 디올 카페 2편입니다. 저희 집에 오늘 또 구경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게 보여줄 게 많아서 제가 1편, 2편으로 나눴습니다. 자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저도 지금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한 달 전에 구매, 지금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은 두 달 전에 구매한 거라 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하나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와도 디올은 포장의 천재야.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디올은 선물하면 너무 좋고 말할 필요 없죠? 너무 포장이 예뻐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뭘 샀는지 기억도 없네. 이건 제 생각에 그릇인 것 같아요. 파리 몽떼뉴 디올 매장에서만 익스클루시브 되어 있는 거기서만 판매한다는 그릇에서 제가 구매했어요. 다 사고 싶었지만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관계로 제가 2개인가 4개만 살 것 같아요. 역시 많네요. 자 이거 또 설명해 드려야죠. 이게 메종 디올의 심볼이에요. 몽떼뉴 에비뉴에 있는 디올 매장의 시그니처. 요거는 가셔서 꼭 사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 박스 또 보여드릴게요. 포장풀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몽떼뉴 메종 디올에서 2,000유로 사시면 한국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드려요. 디올에서.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배송비는 본인이 따로 부담하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대망의 그 글이에요. 이렇게 메종 디올이라고 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접시에는 별이 들어가 있고 이게 메종 디올에서만 판매하는 그릇입니다. 저는 요거 4개랑 아까 조그만 접시 4개 샀고 다른 제품들은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매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딱 메종 디올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뭘까요? 뭘 또 사는지 쓰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트레이가 왔나 봐요. 나 한다고 안 했는데. 어머. 그리고 쎄라고 했는데 들어왔나 봐요. 일단 계산을 했으니까 왔겠죠? 어우 이것도 잘 샀네요. 어차피 구하기 힘든 거니까. 제일 고민했던 거.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쿠션이 없어서 쿠션 2개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의자 뒤에. 남자 여자로 나름 제가 빨강과 파랑으로 세트를 마쳤습니다. 성수동 디올을 뽐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마지막 제품. 뚜두둑. 메종 카페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마지막 남았다는 제품. 두두둥 두두둥 두두둥. 제가 제일 설레이는 제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최초로. 최초. 코코니 최초 좋아하잖아요. 단 하나. 기절할 준비하시기 부탁드릴게요. 디올의 심볼 별. 자기네들 말로는 전 세계의 하나. 이미 서비스가 끝났지만. 제가 이걸 다 구매한다는 조건을 이걸 받았어요. 어머. 어머. 보셨죠? 자 이 디올에 있는 이. 이게 전등 조명이에요. 나 이거 깨지면 누구든 미워할 거야. 가족이 만약에 이걸 깬다. 사별할 거야.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샀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려고 조명 하나. 라스트 원. 나 이것도 살 거고 이것도 살 거고 이것도 살 거고 이것도 살 거고 이것도 살.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더니 매니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르르 쇼쇼 봉쇼쇼. 하더니 갑자기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거를 한 세 번 찾아갔어요. 이게 하루 만에 다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 있는지 뭐도 해도 되는지 막 다 했다가 홀드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렇게 다 결정했어요. 이 쿠션 깔고 앉으려고 샀을까? 내가 이 식탁 사서 몇 번이나 집에서 앉는다고? 몇 번이나 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신다고? 내가 디스플레이 해놓고 즐기려고 다 샀잖아. 너무 좋아요. 전 역시 유튜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도 없는데 누구한테 자랑해? 구독자들한테 자랑하지.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 그리고 이 색깔에 엄청 고민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라탄으로도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라탄 하니까 좀 여름 느낌이 나고 너무 예뻐요. 다 마음에 들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격 좀 고쳐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있을 거를 그랬다. 매일 초대하게. 구독자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저 부럽지 않나요? 처음으로 얘기해 보면 너무 부럽죠? 저 너무 행복해요. 돈 쓰고 이렇게 행복하고 돈 쓰고 이렇게 고생해 본 저 처음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